그 이 뮤지컬이 김현식 선생님 노래로만 또 하지 않아요? 그러면 두 분이 제일 좋아하는 김현식 선생님의 노래 한 곡씩 뽑으신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? 저는 사랑했어요. 사랑했어요! 그댄 못하지만! 그 감성 아니에요. 아 이거 아니야? 그 곡은 맞는데 느낌이 아니라고. 각자의 속왕이 나름이니까요. 솜찬 씨는 사랑했어요. 호경 씨는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. 전 몰랐는데 씬 하면서 그게 되게 와닿더라구요. 그건 오늘 라이브로 준비가 되어있나요? 아니 그건 제 노래 아니고 기철 노래에요. 기철역엔 어느 분이 캐스팅 됐냐고 김지현씨가 보내주셨거든요. 저희 그 이용기 FTL&D 이용기. 아! 맞아! 저 그래서 일요일날 보러 가려구요. 6시 반에 하잖아요. 그게 홍기 형이 군대 가기 전에 막공이여가지고. 맞아요. 29일날 막공이. 그래서 지금 가려고 최대한 하고 있는데. 아 문시온 또 배우. 그때 두 분도 더블캐스팅으로. 두 분이서 하시는구나. 더블캐스팅. 그리고 한 명 더 홍기 씨가 군대를 가면서. 이재진씨가. 아! 맞아요. FTA일랜드 이재진씨가. 그러면은 그 일요일날 공연하시나요? 두 분도? 어! 저 제가 오빠 하시죠. 있어. 네. 저도 있어요. 어! 좋다. 제가 그러면 가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네. 또 5732님 문자주셨는데. 잘 살려. 안녕하세요. 저는 김보경 배우님의 왕팬입니다. 세상에서 노래 제일 잘하고 제일 예쁘고 제일 귀엽고 김보경 짱 사랑해요. 배우님 정말 신고할 거예요. 내 마음속으로 입주신고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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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는 마지막을 조금 여운을 줘. 배우님 정말 신고할 거예요. 나 진짜 신고하는 줄 알았어. 내 마음속으로 입주신고. 이렇게 해야. 배우님 정말 신고할 거예요. 내 마음속으로 입주신고. 아니. 근데 되게 잘하시는데 왜 자꾸 옆에서 이렇게. 원래. 핀잔을. 아. 그게 컨셉인가요? 컨셉이에요. 아. 핀잔을. 저도 돈 받으면서 이렇게 사랑 돌리기 힘들어요. 상영씨 얼굴이 빨개졌어요. 아니. 아니.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. 계속. 디디씨가. 좀 더워서. 감사합니다. 송찬희씨가 저를 또 챙겨주시잖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두 분이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두 분이 원래 친분이 있으세요? 아니. 처음. 처음 뵀어요. 네. 지금 TV로는 많이 뵀지만. 네네. 감사합니다. 저도. 저도 많이 뵀습니다. 저도. 진짜 힘든데. 이게. 아니. 근데 잘 어울리세요. 제 롤이어가지고 어쩔 수 있을까요?